네 여러분들 이제 2024년 수능 대비 이제 4월 4월인데 올해는 이제 5월 10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시면 이게 고3 시험지가 맞나 싶을 정도였고 하여튼 늘 재미있는 우리 4월 5월 모의고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의고사 시험이 일종의 종합 건강검진을 한번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시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쓰신 거고 그 시간을 헛되이 안 하시려면 모의고사 해설을 통해서 어 맞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난도는 매우 낮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6월달이 정말 메가톤급에 충격을 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6월 시험 목전에 앞두고 이제 개념 꼭 완강해 두시고 또 기출까지도 가능하면 한 번은 돌리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들어가보죠. 자 벌써 우리가 이제 기우 배울 때 선생님이랑 기우 많이 공부했지만 우리가 툰드라 기우는 내가 어딨다 그랬어요. 북극해 연안 요거잖아요. 북극해와 접해서 있어요. 툰드라죠. 툰드라. 벌써 뭐 저기 보시면 뭐 술록의 가죽과 나무장대로 만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툰드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툰드라의 식생이 뭐죠? 지우류, 이끼. 이 지우류하고 이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술록, 술록 이런 것들이 툰드라. 툰드라도 우리 선생님 개념책이 있죠? 이동식 가옥으로 충. 이 이글루라는 거는 겨울에 이제 여름에 모아놓은 식량이 떨어졌을 때 겨울에 사냥 갈 때 잠시 머물 목적으로 짓는 이제 얼음집을 말합니다. 자 툰드라. 툰드라. 우리 연강수량이 연증발량보다 적다. 이건 여러분도 알지만은 건조기후의 정의죠. 건조기후는 정의가 두 개가 있잖아. 연강수량 500 미만, 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사막과 스템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열로 인해 이 대류성 강수라는 것은 우리가 강수 유형 세 개 배웠잖아. 공기가 상승할 때 비를 내리는데 상승하는 이유는 가열로 상승 대류성 강수, 산을 만나 상승 지형성 강수.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 무거운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두니까 더운 공기 상승. 이 세 개죠. 그게 이제 전선성 강수고요. 대류성 강수는 가열이 자주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운 지방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렇죠. 최난월도 10도를 넘지 않는 게 툰드라죠. 우리 한대기후 두 개 있잖아. 툰드라기후와 빙설. 빙설은 최난월도 0도 미만, 연중 0하죠. 연중 적도 수렴대, 즉 적도 저압대. 그렇죠? 연중 적도 수렴대 지배를 받으면은 바로 연중 저기압 지배를 받으니까 연중 비가 내린다는 소리가 되죠. 비가 저기압에서 내리니까 연중 적도 저압대로 연중 비 내리는 건 열대 우림. 사바나는 여름에만 적도 저압대. 이렇게 되죠. 겨울엔 아열대 고압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기압은 비를 내리고 고기압은 흐렸던 날씨도 맑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과 내용으로 당연히 푸시겠지만 이렇게 원리적인 부분, 대류성 강수는 가열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기압, 수렴. 수렴하면 이렇게 상승하거든. 그래서 뭉개구름 같은 걸 많이 만들죠. 적도. 우리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리조트 가시면 해변에 뭉개구름 있는 환상적인 랜드스케이프가 펼쳐집니다. 랜드스케이프, 경관. 연중 편서풍의 영향으로 수변하다. 사실 중위도 지역은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우리 이제 적도가 이렇게 있고 이 중위도 지역은 연중 서풍이 불죠. 서풍 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유라시아 대륙이 있으면 이 서안 쪽은 바다를 지난 서풍이 연중 불고 우리 동안 쪽은 대륙을 지난 서풍이 연중 부는 거죠. 바다를 지나서 바다를 지난 편서풍으로 연중 수변한 것은 우리가 잘한 이제 서안의 양성 기후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대 기후 중에서. 편서풍은 이제 중위도에서 부는 거니까 중위도의 온대 기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편서풍은 이제 서안의 양성 기후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